주로 참고하시는 지표도 있을까요? 예전에는 정말 저도 5만 지표도 다 갖고 있었으니까 잘 맞아 떨어졌고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에서 적용된 차트 모양대로 매매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얘기 꼭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상패찌라시 영상이 좀 터지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터졌습니까 그게? 많이 터졌어요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게 그러면 주동님이 보실 때 주로 참고하시는 지표도 있을까요? 예전에는 정말 저도 5만 지표도 다 갖다 보셨습니다 비트코인 보실 때도? 처음에 비트코인 시장에 접했을 때는 저는 주식 전문가였기 때문에 주식 차트 위주로 계속 봤죠 그때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 주식에서 고전으로 이어져 오던 차트 방법들이 비트코인에 적용하니까 잘 맞아 떨어졌고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에서 적용된 차트 모양대로 매매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부터 맞아요 제일 유명한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론 지겹도록 갖다 붙였을 겁니다 코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엘리어트 파동대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는 건데 사람들은 엘리어트 파동에 뭔가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 차트만 봐서는 안 되구나 차트를 갑자기 급격하게 깨는 경우도 많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뭘 봐야 되느냐 온체인지표라는 걸 사람들은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Mvrb 이동평균선 그리고 뭐 무지개 사다리부터 해가지고 오 막 채굴자 해시레이트 이런 거 다 넣으면서 그걸 파고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고래가 팔면 떠나야 되고 고래가 사면 따라가야 되고 이런 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고 저렇게 해석하면 반대 입장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 시세는 그렇게 움직여 주지 않더라 오히려 그런 지표들을 이용했을 땐 참고사항으로만 봐야지 전적으로 그 지표들에 내가 얼면서 그 지표대로만 매매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가장 많은 분들이 그 LV 지표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지난 사이클만 해도 LV, LV 지표 상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도달하면 판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도달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물려서 못 팔게 되는 거죠 그런 지표들의 오류가 있으니까 특정 지표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 분위기나 과열상태 차트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 판단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남의 말을 참고하는 거는 지금에 와서는 잘 안 받아야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장의 최고 그 활광 시점이 만약에 온다면은 저도 각종 언론 그리고 실제 주변 개미들 현상 제가 보는 차트 온체인 지표도 조금은 보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해서 스스로 결정을 낼 것이지 특정 하나만 가지고 믿고 그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를 참고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특정 하나는 저는 참고하지 않고 그냥 종합적으로 봐서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기는 다 보시지만 뭔가 하나에 이렇게 딱 얽매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에 하나 가지고 지금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시고 참고는 하되 그냥 제 경험을 믿겠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게 20년이라는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게 되시는데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코린이어가지고 정말 1위 1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코린이나 개미분들은 특정 유튜브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 말만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팔았대 그럼 나도 팔아야 되겠어 저 사람이 이 시장을 떠난다라고 따라가야지 그럼 댓글도 꼭 팔 때 꼭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막 이런 영상들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소신 자체는 없는 거죠 내가 언제쯤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서 이익 실행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지향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 내가 하다못해 본인들이 투자하는 알투코인이 있잖아요 그 알투코인이 무슨 기술력으로 뭘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혹시 코인 아십니까? 저는 입사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주 마음이 같이 널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주변에 물어보면 내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인 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투자 자세는 잘못됐다는 거죠 주식에서도 특정 종목을 샀으면 야 그 회사 뭐 하는 회사냐 물어보면 모른대요 사촌 형이 좋다고 해서 샀대요 그냥 친구 누가 좋아서 샀다 누가 작전 들어가서 샀다 뉴스 보니까 오른다 해서 샀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종합해보면 낱말 듣고 샀고 낱말 듣고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올바른 투자 자세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최소한 본인이 남의 말은 참고는 하대 나 스스로 언제 사고 언제 팔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짜 놓으셔라 그리고 본인이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시장에 그 경력이 많고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 해왔는데 저 사람 경험은 내가 참고할 만할 것 같아 이런 거 좀 따져보고 하시라 그냥 아무 때나 컴퓨터를 켰는데 어떤 특정 유튜버가 나왔어 근데 화면에 얼굴도 없어 근데 막 이 코인 사라고 했어 그거 샀더니 또 이 코인 팔라고 해 그런 거 따라 하시는 이런 무지성 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찾아보면은 보통 조회수 많이 나오는 코인 영상들이 톱3 곧 오를 코인 톱3 뭐 이런 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안에 100배 오를 알트코인 10가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보면서 어쩌잖아요 그거 알면은 제가 그거 뭘 사람들한테 알립니까 내가 사고 바로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나의 소신이나 나의 뭐랄까 지식 없이 남의 말 듣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거에 지금 뼈 맞은 기분이거든요 제가 주식을 그렇게 했다가 크게 물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 역시 주동님 주식 독설가 답다 약간 뼈 맞았다 이런 느낌인데 이런 독설가 컨셉을 좀 잡게 되신 계기가 뭐 아까 잠깐 페이스북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여전히 코인 시장에도 약간 마찬가지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냥 한번 썼던 닉네임이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것일 뿐이고요 제 성향상 없는 말 두루뭉실하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대하는 걸 좀 싫어하고 오히려 팩트를 따지고 사실과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경험해 본 것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뭐 두루뭉실하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류의 발언 자체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거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를 찾아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고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잘 알겠지 이 사람은 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보다 낫겠지라는 심정으로 그거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찾아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고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내 경험상 나는 이쪽이 이렇게 될 거 같다 하지만 요럴 확률도 조금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은 하되 나는 여기를 보겠다 라면서 저의 입장을 좀 확실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나름 그리고 모르는 건 좀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라서 도움받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확고하신 팩트로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동님의 인사이트 티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이 티의 인사이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을 보통 어떤 식으로 올리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숲과 달 큰 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성 개미들은 이 정도는 해서 나를 저런 큰 방향을 보고 모두가 함께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요런 류의 설명에 큰 사이클을 설명드리는 설명이라면 네이버 프리미엄은 이제 하루하루 디테일하게 시황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로 나눠야 되는지 아까 현금 비중 강조 드렸잖아요 이런 현금은 얼마만큼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매일매일 상황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올리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진짜 매일매일 물론 저희 라이브도 보셔야겠지만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시면 상당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거 같네요 네네 그리고 약간 이 얘기 꼭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거 같은데 그 상패찌라시 네네 영상이 좀 터지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터졌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발행 주체가 해명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금감원이랑 뭐 업비트 측에서만 부정을 했지 그 코인을 발행한 업체들은 진짜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거 같은데 제가 이 크리프터 시장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아직 제도가 자리에 안 잡혔다 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불과 2017년도만 해서도 그때 빨리빨리 잡아가겠다고 했었고 그때 이후로 시간이 지금 3년 4년 5년이 지났는데 6년 7년도 다 돼가잖아요 패스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그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는가 이걸 따져봤을 때는 아직도 확실하게 뭔가가 된 게 없어요 하다못해 상장이라던가 상패라던가 그리고 어떤 규제라던가 말만 규제 규제 규제지 얼마나 지지지지 끌고 이게 늦게 처리했는지 지금 우리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런 거 막말로 제대로 된 현업 종사자분들하고 정치인들이 딱 모여서 머리 맞대고 짜면 1년이면 다 짜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금 부분도 그런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부지부지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오랜 제도와 역사가 있거든요 올바른 제도와 그럼 제가 이 찌라시 사건이 터지고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주식시장에서는 공식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되면 각 주체자들이 본인들의 입장을 24시간 안에 내놔야 돼요 왜? 정보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개미들이 알 권리를 제대로 주는 거죠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코인 시장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빨리 받아들여서 하다못해 이런 제도가 없다면 코인 발행 주체자들이라도 뭔가를 나서서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번 상패 찌라시 명단에 보면 본인들 코인 회사 이름들이 쭉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근거 없는 소문의 당사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것도 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트위터 짓을 많이 하면서 암호화폐 종사자들 거의 트위터에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다못해 그 트위터에라도 우리 이런 업체 무슨 코인은 본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상패 찌라시와는 연관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발행량 유통량 이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거래소와 협업을 잘하고 규제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입장이라도 내놔야 되는데 전부 다 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인들한테도 좋은 게 아닐 텐데 근데 도대체 그 업계에서 또 따지고 보면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지 아니 정치 눈치를 보는지 정부 눈치를 보는지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활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 회사들의 코인을 사준 입장이잖아요 이게 마리코인이지 주식하고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지분 행사만 하지 못할 뿐이지 그 회사 코인은 우리 돈 주고 사준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게 할 순 없더라도 그래도 본인들 회사 운영비는 우리가 사준 코인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의 회사에서 해야 될 입장 같은 것은 좀 내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밝힐 수 있는 정보까지는 좀 밝혀줘야 한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코인 팔 때는 잘 팔아놓고 나물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투자자가 된 건데 그렇죠 그러면 한번 매크로 환경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지금 뭐 미국의 기준금리 뭐 요새 뭐 cpi 지수니 ppi 지수니 그것 때문에 가격이 흔들리니 어니 뭐 이런 말이 참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은 9월에 지금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라는 좀 전망이 좀 높아진 상태이긴 한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이세요 어떤 전망을 좀 갖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그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계속 좀 좋았던 이유가 금리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 도대체 언제 내릴지 몰라도 내릴 것이 내리긴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시장이 좀 좋게 흘러왔거든요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한 번도 언제 내리겠다고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올 1월부터 계속 우리는 아 뭐 파월은 내릴 것이야 3월에 내릴까 3월에 내릴까 5월에 내릴까 7월에 내리나 9월에 내리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기대감으로 계속 지지지지 시장을 끌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막상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지표들이 안 좋을 때는 또 11월이 될 수도 있다 또 특정 지표가 ppi나 cpi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아니다 올 한해는 금리내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자꾸 이런 분위기가 또 바뀌어가면서 시장은 또 안 좋게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류 의견은 9월에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매크로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11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선 전에 어떻게 해서 이 표심을 좀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금리를 조금 내릴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 좀 정치적으로 오히려 접근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경제를 분석해도 특정 정치가 어떻게 해버리면은 이 시장은 완전 바뀌어 버리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장이 바뀌어 버리고 연준 의장 한마디에 시장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이번 금리 결정에 관해서도 오히려 정치 쪽에서 어떤 포지션이 나오면은 거기에 흔들릴 가능성이 더 크겠다 대선이 11월이니까 그 전에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9월이 될 것이고 11월 5일 정도가 될 건데 못해도 그 9월이나 11월 안에는 한 번 정도는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오히려 바라보는 입장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와 비트코인 가격에 상관관계가 여전히 있다고 보세요? 최초에는 지금까지 최근에 지금까지 떨어졌을 때는 미국 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랐을 때 금리를 상승하기 시작부터였잖아요 2022년도부터 그때 주식이 폭락했고 비트코인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 시장에 돈을 쪼이겠다 이런 입장에 맞춰서 투자자산들은 다 무너졌죠 부동산까지 그럴 때는 금지 시장 매크로하고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떤 특정 지표가 발표되거나 다르게 반대인 상황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과연 주식과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따라가는 놈이냐 반대로 가는 놈이냐 자꾸 이거를 너무 의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지 맘대로 가는 거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좋은 건 안 따라가고 안 좋은 건 또 따라가잖아요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내려가다가 미국 시장 빠지니까 또 비트코인 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를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석해서 갖다 붙이려고 하고 어떤 틀에 맞춰 끼우려고 하고 거길 끼워 맞춰야만이 우리가 예측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가격 예측이라는 게 쉽습니까 주식 시장 하나만 맞추는 것도 세상에 불가능한데 이 코인의 이 작은 지표와 작은 현상 하나까지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미세하게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큰 뷰를 봐야지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지고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거 이거 맞추는 게 뭐가 의미 있겠냐 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 노력하지 말자 뭐 ccpi고 ppi고 뭐 이걸 다 갖다 붙여봤자 어떻게 움직일지 그 의미 없다는 거죠 금리도 이미 정점에 올랐으니까 어차피 하락할 리만 남았다 금리 더 올라봤자 얼마나 올리겠어요 지금 동기월까지 왔잖아요 갑자기 경제가 막 살아나서 또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이제는 내릴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최정점에 왔다고 봤을 때 계속 내리고 내리고 언젠가 보면은 경제가 또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면 더 내릴 거고 예전처럼 제로금리가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겠네 그러면 지금보다 안 좋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지금 금리가 아주 높으니까 하다못해 내년에 내리든 내후년에 내리든 결국 내리긴 내릴 거니까 언젠가 이 시장 또 좋아지겠지 이렇게 뷰를 바라봐야지 당장 9월에 내리면은 어떻게 될 건지 11월에 내리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본인이 못 버텨요 본인이 못 버팁니다 이게 변동성이 사람의 마음을 징숭생숭하게 하거든요 특히 코인 시장은 이게 더 크고 그리고 3개월이 마치 3년 거치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너무 자세하고 세밀한 것까지 맞추려고 적용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냥 좀 더 여유 있게 큰 뷰를 보고 느긋하게 다가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온체인 지표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죠 참고만 하는 정도로 맞습니다 가격이 확 오르기도 했잖아요 이게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에 총 맞고 와 이 멋진 사진 한 장으로 해서 뒤지율이 더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했던 발언들을 생각하면 우리 크립토 시장 참여자분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좋은 일이 더 많을 거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그 기대감이 실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께서 실질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키워나가겠다 중국한테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계속 긍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당선되면은 진짜 이 시장을 좀 그렇게 끌고 가겠네 안 그래도 지금까지 미국에서 주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라는 좀 리더십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무튼 끌고 가는 걸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간경한 사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인이 했던 말이 있으니까 그것 좀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시장도 또 좋아질 거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 대선이랑 이런 매크로 환경 외에 좀 주도님이 보고 계신 뭔가 가격 결정 요인이 뭐 이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은 다음은 회장님의 기회에